또 불러줘야지 우리 각세리들이 많이 노래를 불러줘야 우리 가수님들이 승승장구를 하는거에요 우리 오웅경 가수님의 그대사랑 한번 가겠습니다 아까 아침에는 성심이 가수님이 와서 여러분들 즐거움을 줬는데 우리 또 각세리 분발을 위해서 오웅경 가수님이 먼지를 오셨네 부산으로 해서 김천으로 해서 공연 갔다가 이렇게 오셨네 자 압시 그대사랑 노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부려주시고 감사했습니다 이수밀은 무엇인가요 사랑은 무엇인가요 시가도 설레는 방암으로 우리 이년래요 빛을 가보니 정글에 시골까지 같이 살아남고 그대 사랑 잊지 못하겠지 고풍이 일어나 그날까지 웃으면서 살아봅시다 노래 가사 샀지요 웃으면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삽시다 얼마나 좋아요 여기에서 우리 이제 빌레니 콤바님이 준비하고 나오십니다 인생은 무엇인가요 사랑은 무엇인가요 설레는 방암으로 우리 이년래요 우리 이년래요 이년래요 지금까지 같이 살아남고 그날까지 그날까지 웃으면서 살아봅시다 웃으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우리 오음경 가수님의 그대 사랑이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오모나오모나 오셨어요 잘 지내셨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다른 데에 공연 갔다 온 이라고 늦으셨나봐 그래도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연가수님 이따 분위기 봐봐 문에 한번 올라가셔야 되는데 자 우리 아 제가요? 아 그래요 제노래 안 부른다고 뭐라 하시네요 우리 제노래 한번 할까요? 네 다른 분들 노래도 많이 불렀지만 본인 노래도 있습니다 아까쯤에 우리 김한솔 우리 작곡가 작사가 선생님이 아까 오셔서 왔다 갔어요 음 본인 노래 춤추는 칠봉이 한국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늘리리준마님 송혜씨입니다 철연 전반치고 경례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이즈 이즈 육 이마 까 独인 그래 아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서 오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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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